런덤의 한 술집 불타는 청춘들이 모인 런덤의 한 술집 대부분이 사람을 만나러 오는 이곳에서 수상할 정도로 타인과의 접촉을 경계하는 한남녀 남자의 말을 한 귀로 흘려버린 친구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척 본능에 충실하며 게임플레이를 설명해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처음 보는 사람과 그렇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던 그때 얼씨구 차에 시동 걸어놓고 운전 못하시겠다는 이 남자 공허한 눈빛에 비밀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에겐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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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men Judge's you t분위의 사고를 당하게된 아내와 아이들 crack이 executives 힐낭 또는 싱글대디가 된 뱀 싱글 때디가 된 뱀 사별의 아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지 않았으나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을 살아야 했던 주인공은 지혜로운 어머니의 도움으로 본격적인 육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덧 들러간 6년의 세월 이른바 현생 속 가족과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던 밴 그러던 어느 날 요즘 빵하고 떠올랐다는 연극배우를 인터뷰하게 된 남자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는데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는데 간만에 번지수 제대로 찾은 이 꽃이 바로 로맨스 맛 인상적인 첫 만남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대화 단번에 주인공의 호감을 산 이 여배우의 이름은 엠마 리터턴 이 어떤 장면이 도착하시나요? 그랬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정말 잠시만요 제가 처음에 구네 그렇게 안주셨나요? 공작을 담겨요 그래, 아, 그 과연 동작이 happen 서로가 모를 수 없는 환상적인 티키타카에 사실상 남은 것은 벤의 데이트 신청뿐. 그런데... 서로에게 끌리는 것은 비슷한 아픔 때문이었을까? 그녀에겐 둘도 없는 가족이자 베스트프렌드였던 친언니. 조이를 불치병으로 잃은 과거가 있었던 것. 어느새 비즈니스 관계에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서로 한층 가까워지게 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꺼내고 데이트 신청을 넘어 확신의 표현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그들의 인생에 이 막이 시작되려는 가운데 혈안간 의미심장한 말로 진심을 이야기하겠다는 엠마. 그러나 이것을 미처 듣지 못한 채 뜻밖의 사고 소식이 병원으로 달려가게 된 벤은. 다친 아이들을 보면 이전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됐는데... 결국 짊어지고 있는 현실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이별을 구하는 주인공. 어라? 이게 맞긴 한데... 이게 맞나? 생각보다 단호박이었던 그녀의 대답과 함께... 이들의 짧은 로맨스는 끝! 날듯 끝나지 않았고... 직장 동료의 오작도 역할로 재회하게 된 벤과 엠마는 그렇게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가 싶었는데... 그녀에게 전화했고... 그녀에게 전화했고... 그녀에게 전화했고... 그녀에게 전화했고...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 반지를 꺼내드는 한 남자... 과연 우리 주인공들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발목 잡히는 주인공들의 미래가 더욱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오션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믿지 않나? 너무 쉽지 않나요? 왜 이렇게 말해?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가 내가 말하지 않나요! 미래의 희망과 사랑을 찾아 떠나는 두 남녀의 여정! 영국식 로맨스 드라마 U.M이었습니다!